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제가 좀 산뜻하게 두보프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두보프 선수가 워낙에 또 창의적이고 또 이제 제 표현을 빌리자면 되게 좀 세련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보프 선수의 경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2019년도 유로피안 팀 챔피언십에서 있었던 경기고요. 상대하는 선수는 라스무스 수베인이라고 해서 덴마크 태생의 그랜드마스터인데 국적은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에서도 일단 독일 국가대표로 참가를 했었고 레이팅은 한 2600 초반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C4로 시작했습니다. 잉글리시 오프닝이고요. E6 이후에 나이트 나오고 흑이 D5로 밀고 나왔고 100이 D4로 올라가면서 퀸스겜빛 거절 형태의 폰구조가 갖춰졌고요. 나이트가 전개가 됩니다. 나이트 서로 나오고 비숍이 E7으로 나오니까 100이 비숍을 F4로 전개합니다. 보통 이제 그 올드라인, 트래디셔널 라인은 비숍이 G5로 가는데 상대 비숍이 E7으로 가는 걸 봤으니까 비숍이 F4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퀸스겜빛 거절 형태의 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흑은 캐슬링부터 마무리했죠. 지금 킹사이드 전개 끝내 놓고 이제 퀸스사이드 쪽 C5라든지 이렇게 지금 밀고 나올 생각이고 100은 비숍을 꺼냈으니까 E3로 폰구조를 다 씁니다. B6로 이 밝은색 비숍 지금 이 E6를 좀 초반에 하면서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니까 이 비숍을 이제 다른 쪽으로 전개할 준비를 하고요. 퀸이 C2로 이동해서 지금 C파일에 일단은 자리를 잡습니다. 흑이 비숍을 전개해서 지금 C4에 대한 압박을 넣었어요. 지금 두 개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걸 폰으로 예를 들면 100이 먼저 잡는다. 이런 비숍이 잡히면서 여기서 일단 교환이 일어나고 100은 더 이상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걸 B3로 막지 않으니 그것도 별로 이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압박을 이어가는데 두고프가 여기서 재밌는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준비된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해요. 보통 이렇게 퀸스갬비 거절 형태로 갔을 때 일반적인 라인에서는 퀸사이드 캐슬링을 잘 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이 좀 빠른 시점에 폰을 C폰을 올리기 때문에 이 C파일에서 상대가 카운터 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고 게다가 지금 퀸사이드 캐슬링을 통해서 폰 하나를 내준 거거든요. 폰 하나를 희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희이 바로 받아들이죠. 폰 하나 내주면서 지금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두고프 입장에서는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상대를 아예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약간 품고 왔다.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후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이트가 G5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H7을 노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희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폰 하나 잡았고 상대는 퀸사이드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것만 잘 무마하면은 이제 희이 주도권을 잡게 될 텐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자, H6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100이 나이트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H4로 지켜버릴 거예요. 이러면 흑이 나이트를 잡았을 때 폰으로 되잡으면서 H파일이 열리죠. 지금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나이트를 잡고 여기 H7으로 퀸이 들어가면 이제 곧장 경기를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H6가 일단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고 자, 나이트부터 전개하죠. 나이트 전개해서 지금 중앙에 상대가 치고 나오는 거에 대한 일단 방어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두버프가 이제 기가 막힌 왕급 조절을 보여줘요. 두버프가 A3를 둡니다. 자, 이거는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지금 100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 거냐면 100이 지금 D5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D5로 올라가면 나이트와 루그를 지금 서포트를 해주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수냐면 상대 나이트를 끌어들이는 수입니다. 지금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곧장 체크메이트로 백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상대가 폰으로 잡는다. 이러면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넣었고요. 나이트가 또 제거되면 다시 한 번 이제 여기 있는 Y7 폰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100이 D5로 올라가게 되면 나이트가 B4로 와가지고 퀸을 때리고요. 자, 퀸이 어디로 온 거 도망가면 여기 있는 B4 나이트가 폰을 회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이 가진 위협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100이 여기서 A3를 뒀다는 거는 나이트의 움직임을 일단 제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걸 두고 갔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공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대에 반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일단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G6 두죠.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나이트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나이트가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H7에 걸려있으니까 근데 A3까지 하면서 지금 D5가 눈앞에 오니까 바로 G6 하면서 지금 이거를 수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H4로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두부포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위협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점을 좀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어두운 칸도 약해지고 게다가 이제 킹 앞에 있는 폰이 움직였기 때문에 곧장 H폰을 이동해가지고 상대의 킹사이드 쪽을 공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B숍이 전개되면서 여기 있는 지금 어두운 색 B숍을 공격했고요. 자, 폰으로 수비를 합니다. 상대가 잡으면 이제 G파이를 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퀸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곧장 H5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못 잡아요. 이걸 잡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룩한테 나이트가 잡히고요. 잡히고 나면은 퀸한테 H7을 잡히면서 결국 체크메이트로 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00이 성공적으로 H5까지 일단은 공격을 했고요. 상대가 측면에서 지금 공격을 준비를 하니까 자, 흑이 여기서 중앙에서 받아칩니다. 자, 이거는 체스 원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곧장 E5로 받아칩니다.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자, 그냥 폰을 잡아요. 여기서 흑은 비숍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게 되면은 폰이 올라가면서 룩을 때리고요. 혹시라도 이 폰을 잡는다. 이러면은 100이 곧장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룩이 그냥 H7을 잡고 들어가요. 나이트가 잡는다 그래도 이제 퀸이 따라 들어올 거라 이거는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공격했을 때 뒤쪽으로 빠진다. 킹이 뒤쪽으로 빠져서 숨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100한테 그 전술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이트가 D5로 쫓아들어가면서 퀸과 이 F6 나이트 그러니까 F6 나이트가 지금 킹사이드를 수배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나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퀸이 도망가면 나이트를 제거하겠다. 이제 이런 심산이고 나이트가 딸려간다. 이러면 그냥 룩 하나 버리면서 이제 상대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 퀸이 쫓아들어가서 체크메이트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이 공격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H파이를 여는 거 게다가 어느 시점에건 나이트가 D5로 들어가는 게 위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폰이 잡혔을 때 지금 B숍을 잡고 있지 못하고 결국 일단 H파이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B숍에 대한 공격이 있지만 상대 나이트에 대한 카운터 플레이를 일단 만든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기물 하나씩 교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밝은색 B숍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나중에라도 얘가 D5 아까 전에 나이트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이트가 가서 예를 들면 교환이 잘 일어나고 B숍이 위치하게 되면 또 이제 킹에 대한 핀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폰이 핀에 걸리고 여기 있는 이제 G6 폰을 이제 102 퀸으로 잡아먹고 들어가는 게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색 B숍을 전개하면서 상대와 지금 기물 교환을 자신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폰을 잡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두고프 선수가 또 기가 막히 완급 조절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수를 주냐면 킹이 B1으로 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킹을 이제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고 지금 자신이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카운터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폰을 잡고 있는다. 그러면은 퀸한테 공격받으면서 체크당하고요. 나이트까지 같이 걸렸으니까 이거는 킹 교환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나게 공격하다가 킹 교환되면서 뭔가 공격이 막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니까 지금 이 체크의 가능성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A3도 그렇고 이 킹 B1으로 가는 그 완급 조절 그러니까 기물이 희생하면서 공격을 하는데도 중요한 순간에 상대의 의도를 좀 차단하는 형태로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지금 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이러면 퀸한테 A 치어를 내줄 겁니다. 이러면 퀸이 침투할 거고요. 나이트가 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방법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잡을 수가 없고요. 룩부터 전개를 하죠. 자, 폰이 올라가면서 나이트 위치를 사소합니다. 지금 이 E3 폰을 내주는 건데 흙이 이걸 잡는다 그래도 지금 여기 킹이 없기 때문에 별로 위력적이지가 않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트가 D5 올라가면서 나이트와 퀸이 같이 공격을 받죠. 예를 들면 나이트가 떠난다. 이런 비숍한테 잡히면서 여기에 지금 핀이 생겼고요. 이제 퀸이 G6 잡고 들어가는 게 위협이 되겠죠. 자, 이거 핀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제 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그냥 곧장 들어가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흙이 지금 카운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뭔가 수비를 해야 되니까 자, 비숍을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 밝은 색 칸들 나중에 뭐 비숍이 오더라도 이제 수비를 하게끔 지금 비숍을 일단 뒤쪽으로 빼놨고요. 자, 그래서 룩이 일단 E3를 지키고 갑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그 경교하게 지키니까 일단 폰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경기를 잡아가려는 생각이죠. 보시면 지금 흙의 기물들의 활동성이 굉장히 묶여있거든요. 백이 지금 폰을 중앙에 강하게 잡으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포지션적으로도 좀 백이 좀 잡아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죠. 자, 킹이 G7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두 버프가 이제 칼을 뽑아듭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일단 나이트가 올라가요. 아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던 나이트 D5를 넣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나이트가 끌려가겠죠. 나이트가 빠진 곳을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 자, 룩이 H7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킹에 대한 공격을 넣었고요. 자, 킹이 뒤로 빠지니까 룩이 F7까지 잡고 들어가죠. 이건 지금 퀸으로 잡을 수가 없고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 룩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퀸이 드디어 G6를 잡으면서 일단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한번 하고 이제 나이트를 회수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룩을 하나를 희생을 한 거죠. 보시면은 비숍 나이트, 비숍 비숍 그 다음에 흑이 지금 룩이 하나가 많은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상대 킹을 노출시켰고 그 앞에 있는 지금 폰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격이 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흑이 좀 이제 뭐 후 분석이긴 하지만 좀 지켜낼 수 있는 몇 가지 좀 요소들이 있는데 자, 그것부터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킹이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에서 일단 킹이 E8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있는데 뭔가 이제 비숍이 나와가지고 체크 한번 걸어주고요. 폰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핀이 살아있어서 어차피 비숍이 잡히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킹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 정도로 한번 노려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킹이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백한테는 신나게 공격을 했지만 거의 이제 무한 체크로 뭔가 무승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체크해서 지금 이 퇴로를 막지 못하면은 킹이 예를 들면 CA 칸까지 도망가면 이제 흑이 경계를 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숍 체크하면서 좀 지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요소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킹이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부프가 쫓아가죠. 자, 퀸으로 체크하고 일단 한두 번 반복이 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반복해봐야 이거는 무승부밖에 안 나오니까 비숍이 E6로 들어가면서 체크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체로가 막혔기 때문에 킹이 뭐 C6로 도망간다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짚어드리면 퀸을 희생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뭐 가능할 법은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중앙에 폰들이 많긴 하지만 기물 상황에서 자, 퀸은 룩 두 개로 상대하고요. 여기는 룩은 여기는 비숍 두 개로 상대하면 되니까 뭐 기물에서는 뭐 크게 어, 부족하지 않은 일단 싸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퀸이 일단은 제거당하는 거는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자, 킹이 C6로 도망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이 경기를 잡아갑니다. 지금 킹이 위협에 노출이 됐고 얘가 안전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부프가 이 킹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고서는 와, 진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놀랐거든요. 자, 그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는 지금 킹을 체크메이트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물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지금 룩도 없고 지금 당장 얘를 체크메이트 해야 이제 백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퇴로부터 막아야죠. 얘가 이렇게 뒤로 숨는 순간 이거는 공격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부터 일단 잡아줘야 되고 자, 퀸이 F3로 와서 체크 넣습니다. 자, 킹이 일단 달아 놔야겠죠? 자, 달아 놨을 때 지금 얘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A6로 도망가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B숍이 쫓아들어와가지고 체크를 겁니다. 여기서 지금 B숍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이걸 잡게 되면은 백이 체크메이트로 곧장 연기를 승리합니다. 자, 퀸이 C6로 쫓아 들어오면서 체크 한번 걸고요. 자, 킹이 예를 들면 뭐 B3라든지 뭐 D3로 도망간다. 그러면 퀸이 C2로 쫓아오면서 체크메이트로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B숍으로 막는다. 그러면 룩한테 한번 체크 당하고요. 퀸이 뭐 달아날려고 그러면은 이제 룩 체크 한번 해주고 이제 퀸이 쫓아오면서 결국 또 체크메이트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킹이 B숍을 잡을 수 없고 A5로 가는데 퀸이 쫓아가면서 체크를 겁니다. 자, 이거부터 빨리 막아야겠죠? 퇴로는 막혔고 자, B숍을 일단은 어렵사리 일단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B4가 따라오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포크에 걸렸고 지금 B숍은 퀸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죠? 자, 킹이 A4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버프 선수의 테크닉이 나옵니다. 지금 상대를 구석에 몰았고 이거를 마지막에 그 끝매짐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뭐 퀸이 이렇게 체크 들어가면은 킹이 A3 잡으면서 이거는 얘를 지금 당장에 체크를 연속해서 넣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없거든요. 자, 그 말은 상대한테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뜻이고 지금 흑이 기물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룩 하나 희생하면서 뭐 수비를 한다거나 B숍 하나 내주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근데 두버프는 여기서 그냥 퀸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체스보드를 넓게 씁니다. 퀸이 G2로 가요. 자, 이거는 킹이 A3로 갔을 때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퀸이 G2로 그러니까 좀 뒤쪽으로 빠지는 듯 보이지만 얘가 지금 킹에 대한 위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B숍으로 폰을 잡으면서 얘가 지금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투표하려고 하니까 자, 퀸이 다시 도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아까까지는 100의 폰이 B4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흑에 이제 B숍이 B4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퀸이 C6 들어가면서 체크 한 번 넣었고요. 자, 이건 무조건 폰을 잡아야겠죠? 지금 달아날 수 있는 칸이 없고 올라가면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A3 폰을 잡는데 여기서 지금 100한테 체크메이트의 기회가 있어요. 자, 그 수를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일반적인 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고서는 어, 이게 돼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장에 특히 킹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가 지금 어두운 칸이 들어갔고 밝은색 B숍과 밝은색 칸에 있는 퀸으로는 체크가 안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체크메이트죠. 그럼 체크메이트 각을 짜야 되죠.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B숍이 B3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퀸이 A4로 쫓아 들어가는 게 지금 체크메이트가 되죠. 근데 B숍이 공짜잖아요. 근데 공짜가 아닌 게 얘가 잡히게 되면은 딱 그 체크메이트 패턴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흑의 B숍이 B4에 위치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면 킹이 B4에 이제 베개폰이 있었을 때는 잡으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퀸이 C2 한 번 찍고요. 그러니까 도브테일 체크메이트 이제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한 번 잡아주고 A3 가면은 다시 한 번 A2로 가가지고 체크메이트로 이제 베개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숍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고 자, 흑이 막기 위해서 일단 B숍을 전개해서 퀸을 때립니다. 자, 이러면은 퀸이 A4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넣는, 그 만드냐면 그러면 이 B숍을 잡게끔 상대를 강제하면 돼요. 상대가 잡으면은 아까 C2, A2 경유해서 체크메이트가 됐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퀸이 C1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면 킹이 달아날 수 있는 칸이 없고 결국 B숍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체크 한 번 넣어주고 체크메이트로 베개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버프 선수의 경기를 살펴봤는데 뭔가 그 오프닝부터 일단 끝 마무리까지 진짜 좀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폰 하나 내주면서 경기 풀어가는 거 하며 게다가 저는 놀라웠던 게 그 완급 조절하는 부분들 뭔가 A3를 넣는다거나 아까 전에 킹이 B1으로 가면서 완급 조절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술적으로 풀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에 테스보드를 넓게 쓰면서 보면은 이제 킹을 쫓아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고 예를 들면 퀸이 G2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B숍을 B3로 넣는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빛났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 두부프 선수의 세련된 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 선수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팬이 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프 선수의 경기를 일단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만은 또 만나요.